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를 기출문제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문항수가 좀 많지만 여러분들 미리 풀어보시고 저랑 함께 맞춰보면서 또 오답 정리를 잘 하시면 우리가 조선시대 부분을 충분히 복습이 또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문제들이 사실 좀 비슷비슷하게 출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잘 여러분이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오늘 암호계가 조선경국전을 지어바쳤으니 말과 비단 백은을 상으로 내려주도록 하라 라고 태조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중요한 책이 조선경국전이고 태조 때 누구예요? 정도전입니다 그렇죠? 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럼 만약에 송시열이 나온다고 하면 조선 후기로 좀 넘어가야 되겠죠 송시열이라는 인물이 나오려면 예송 논쟁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효정대 북벌론 관련해서 나오겠죠 정약용도 역시 조선 후기 실학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요 홍대용도 마찬가지 조선 후기 실학 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책으로 오른 것을 찾아라 책을 찾으면 되죠 자 구대왕 성종재위기관의 통치에 관한 규범들을 확립하기 위해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을 담은 것 자 조선의 법전 가장 대표적인 법전 뭐죠? 경국대전이죠 세조 때부터 편찬을 시작했지만 성종 때 반포가 됩니다 자 이것과 함께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곡조 올해의 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괴범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택리지는 언제 나온 거죠? 택리지는 조선 후기의 지리서입니다 그렇죠? 택리지는 조선 후기의 지리서 누가 썼을까요?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썼죠 자 농사 직설은 농서인데요 조선 전기에 자 우리의 실제 농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세종 때 편찬이 됐고요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정초나 변효문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동의보감 이건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책이잖아요 허준 선조의 명으로 편찬이 시작되어서 광해군 때 완성이 됐습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책이죠 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왕이 추천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가에 대해서 알려줄래? 하니까 경국대전을 완성했다고 나왔어요 바로 이어지죠? 경국대전 완성이면 성종입니다 국조 올해의를 편찬했어 사림을 중앙정계에 등용하였어 김종직 같은 사람들을 등용해서 훈구파를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성종이네요 성종 그러면 성종의 정책 중에서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분구등법이 원래 풍륜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게 적용된 것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풍륜에 관계없이 1결당 4에서 6두 정도로 고정화시킨 것이 영정법인데 인조가 한 겁니다 한양으로 천도하였다라고 했어요 한양으로 천도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태조가 개성에서 건국을 했다가 한양으로 천도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종이 다시 개성으로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다시 한양으로 또 옮겨오는 사람이 또 태종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양 천도라고 하면 태조나 태종이 다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훈민 정음을 창제하였다 이건 세종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나선 정벌 러시아 정벌으로 조청병 보냈다 효종이었죠 그러면 정답이 관수관급제입니다 관수관급제가 성종인데 자 원래 과전법 체제에서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토지가 부족해진다 금방 그래서 현직 권리에게만 직전법 그러면서 수신전 휴량전 폐지했고 직전법의 문제는 뭐였죠 재임기간 중에 너무 과도하게 거둔다 수탈이 심하다 그래서 관청에서 거두어서 너에게 줄게 이게 관수관급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1482년 한성에서 출생을 했고요 1515년 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현량과 실시를 건의했고요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죠 가장 중요한 핵심어죠 1519년 위훈 삭제 바로 중정반전 공신 중에 자 실제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가 있는 것처럼 조작된 사람들 자 삭제하죠 이게 위훈 삭제입니다 이것을 건의하고 기묘사화로 사약을 받았다 그 유명한 풍우나 조강조가 되겠죠 조강조 그러면 정약용이 거중기를 설계한 거고요 조정경국전은 자 정도전이었어요 그럼 정답 소격서 폐지를 주장한 거 소격서라고 하는 건 도교에서 초재를 주관하는 기구였는데 이 기관을 없앱니다 망건당에서 원예학자들과 교유했다 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재현을 많이 꼽아서 우리가 이야기할 겁니다 고려말에 이재현 됐죠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곳은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입니다 이 사람의 학문과 업적을 기르기 위한 곳인데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훈련 도감의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명나라의 기효신서의 절강병법에 근거하여 중앙군 삼수병을 중심으로 한 훈련 도감과 지방군 소고군 체제 같은 것들을 건의했던 사람 바로 유성룡입니다 유성룡 유성룡을 모시고 그 다음에 후학을 가르치는 그 서원이 병산서원입니다 자 그럼 유성룡의 저술 중에 일단 좀 어려운 게 나왔어요 정답은 1번인데 징비록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어났던 임진왜란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기록이죠 징비록 이게 되게 유명한 거고요 사군육진을 개척한 것은 조선 세종 때 최윤덕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김종서라는 사람이었죠 서경천도는 누가 주장했어요 고려 인종 때 묘청이 주장했던 얘기고요 대동여 지도는 자 김종호인데 김종호가 대동여 지도를 완성한 시점은 조선 철종 때입니다 조선 후기죠 말기 정답은 1번 근데 징비록이 조금 어려워요 유성룡의 징비록 자 6번 가하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자 징비록이란 무엇인가 했어요 징비록이 바로 나오죠 유성룡 징비록 이제는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진왜란 당시에 이를 기록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수십일 만에 삼도를 잃고 인국의 수도를 떠나 피난하였다 뭐 의주까지 가게 되니까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남아있게 된 것은 하늘이 동가달기다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치지 않았고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명예군대가 여러 차례 출동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야 되니까 이종무가 쓰시마 섬을 토벌한 것은 토벌한 것은 세종 때죠 안되고요 자 배중손이 삼별초를 이끌고 몽골과 싸운 것은 언제예요 이거는 고려 말이잖아요 고려 말에 원나라에 항복을 한 다음에 자 결국은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니까 삼별초가 항전을 한 거죠 최영이 군대를 지어야 홍건적을 물리친 것도 역시 고려 말의 상황이죠 뭐 이런 것들은 홍건적의 침략 외부의 침략이 이제 공민왕 이후로 우리 고려 후기에 많이 배우는 거니까 최영이 외부만 격퇴한 게 아니라 홍건적도 격퇴했습니다 고려 말의 상황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문부 장군 정문부 의병을 모아서 외군을 격퇴하였다 이것도 조금 어렵게 나온 거죠 그렇죠 정문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병장이라 하더라도 곽재호라든지 조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정문부 장군 잘 모를 수 있어요 참고로 정문부 장군의 공적이 적혀있는 비석이 북관대첩비라고 하는 비석도 있습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임진왕 때 의병장을 찾는 겁니다 7번입니다 7번입니다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도원수 강홍립에게 지시하였다 원정군 가운데 일만은 평안도와 함경도의 정예병만을 훈련하여 이제 장수와 병사들이 서로 익숙하니 지금에 와서 경솔이 바꾸기는 곤란하다 그대는 명나라 장수들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만 말고 오직 스스로 판단하여 패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여기가 핵심이죠 여기가 최선을 다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명나라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패배하지 않는 선에서만 알아서 판단해서 잘 해라 결국은 뭡니까 명나라의 요구를 들어주는 듯 보이죠 하지만 당시에 전쟁을 하던 상대 국가인 후군과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강홍립을 파견한 것이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이건 광해군 때 일이에요 광해군 때 강홍립을 파견하는 부차전투라고 하는 전투인데 그 다음에 용골대 등이 왕을 인도하여 들어가 단 아래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왕에게 자리로 나아가기를 청하고 청나라 사람을 시켜 황제에게 아래게 하였다 왕이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아주 치욕적인 의례를 하고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건 병자호란이죠 인조 때 광해군 때는 중립외교를 잘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인조반정 이후에 인조로 왕이 바뀌고 정권이 서인정권으로 바뀌면서 친명배금 정책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두 번의 호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의 호란이라고 하는 것은 후금이 쳐들어온 정묘호란과 그 다음에 후금이 청으로 국명을 바꾼 다음에 쳐들어오는 병자호란이 있는 것이죠 됐죠? 이런 일들이 들어갈 겁니다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죠? 인조반정이 들어가는 것이죠 인조반정 왜냐하면 광해군에서 인조때 병자호란 가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가려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있었어야 돼요? 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인조반정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고요 기묘사화는 언제였습니까? 기묘사화는 중종 때 조광조 등의 살인파들이 제거되는 사건이고 강조의 정변은 뭐냐면 강조의 정변은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목종 때 목종을 폐의하고 현종으로 바꾼 겁니다 나선 정변은 러시아 정보를 할 때 우리가 조총 부대를 청나라를 돕기 위해서 보낸 건데요 효종 때 있었고요 백두산 정계비 1712년에 청과 우리 조선이 관리들이 가서 간도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선을 설정을 한 비석입니다 속종 때입니다 속종 때 백두산 정계비 됐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네덜란드인 하멜과 그 일행이 1653년에 일본으로 향하던 중에 제주도에 표류하여 왔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을 겪은 아버지에 이어 즉위한 왕은 효종이겠네요 북벌 추진 과정에서 그들의 무기 제조 등에 활용하고다 그들을 무기 제조 등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됐죠? 하멜 기념비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원래 네덜란드 사람 중에 벨테브레이라는 사람이 오면 인조인데 하멜은 효종이죠 효종 효종 시기에 있는 일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선정벌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나선정벌 정답이고요 초계문신제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정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정조 때 초계문신제를 운영을 했고요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많이 나옵니다 조선 태종 때 제작된 세계 지도입니다 자,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한 것도 시험에 역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임술농민 봉기 때니까 철종 때가 되겠죠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군포 두필을 한 필로 줄이고 부족분을 결작, 선무, 군감포, 징수 등으로 메꾸는 건데요 이거는 영조 때 한 거죠 영조 때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나머지 오답들도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9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정치기구로 오른 것은 이 그림은 가에 소속된 실무 담당 관리들의 모임 장면을 그린 것이다 자, 가는 비국 주사라고 불렸다 비국이라는 용어를 꼭 알아두세요 비국 양난 이후에 국방뿐 아니라 외교재정 등의 국가에 중요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자, 비국이라고 하는 기구는 뭐냐 바로 비변사를 말하는 겁니다 비변사는 원래 변란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거죠 중종 때 임시기구로 생겼어요 명종 때 상설화되고 임진을 한 이후로 기능이 강화돼가지고요 점점점점점점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의 기능까지 모두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특히 세도정치 시기에는 정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의정보호 육조체제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비변사를 혁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변사를 찾으시면 돼요 뭐 별거 없습니다 비변사를 비국이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사대는 고려시대 감찰기구가 되겠고요 춘추관은 역사 편찮은 기구입니다 그렇죠? 한성부는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고 홍문관은 조선 성종 때 설치를 하죠 그렇죠? 경적의 관리나 경연 등을 담당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 대비의 명으로 인조가 즉위하였다 광해분을 폐위시켜 강화도로 내쫓고 이이첨 등을 처형한 다음에 정국의 대사령을 내립니다 자, 가는 인조 반정인데요 그러면 인조가 광해분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이다 됐죠? 그럼 나는 뭘까요? 영조가 두루 원만하고 치우치지 않음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며 자, 마음이요 치우치고 두루 원만하지 못함이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라는 내용의 다음은 탕평비를 성중관 입구에 세우게 하였다 자, 뭐 영조 때 탕평비의 건립인데요 일단 영조라고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송이 발생하려면 예송은 현종 때 있어야 되거든요 삼포회란은 언제예요? 중종이죠 경국대전의 완성은 성종이죠 정동행성에 설치는 충렬왕입니다 고려 후기에 일본 언정 가려고 만든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인조와 영조 사이면 누구누구 들어가요? 여기에 효종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현종 들어가야 되고 숙종 들어가야 되고 경종이 들어간 다음에 영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해당되는 거 여기, 여기, 여긴 다 해당이 되는데 뭐 여기 딱 예송이 나왔네요 그렇죠? 현종 때 예송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1번입니다 다음 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 얼마 전 돌아가신 선왕을 장자의 예로 대화하여 자, 이대비께서는 3연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아니지요 선왕은 둘째 아들이니 장자의 예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대비께서 1연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송 논쟁인데 예송 논쟁 중에서도 효종이 죽고 자이대비가 상복을 입는 문제니까 1차 예송 논쟁입니다 그렇죠? 1차 예송 논쟁 효종이 사망하고 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인의 3년과 서인의 1년 설 중에 1년이 채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걸 찾아보겠습니다 자, 무오사와는 언제 있었던 거죠? 무오사와는 연산군 때죠 예송 논쟁 자체가 현종이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자, 한양으로 천도한 얘기는 제가 조선 초에 태조나 태종으로 보자 그랬죠 그렇죠?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병자호란이 인조예요 이것도 안 되죠 그런데 경신왕국은 언제냐면 숙종이거든요 관수관급제는 성종이란 말이죠 확실히 안 되죠 왜냐하면 예송 논쟁이 효종의 죽음에 따른 논쟁이기 때문에 현종 때 발생을 한 거예요 현종 다음이 숙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경신왕국 12번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것은 조선 21대 왕의 어진인데요 어진이라고 하는 것은 초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에서 가장 오래 재위한 그는 탕평책으로 전국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오래 재위기간이 긴 사람은 영조예요 영조의 어진이 남아있고 탕평경책을 펼쳤던 것이죠 영조입니다 영조 자, 그러면 밑줄 그은 왕의 업적 자, 이 영조의 업적 뭐가 됩니까? 균역법 정답 맞죠? 군포 두피를 한 필로 줄여준 거 별무반을 편성했다 별무반은 고려예요 고려 고려의 윤관의 건의로 숙종 때 만들어진 거죠 자, 농사직설은 세종입니다 신해통공 1791년에 시전 상인들의 금난정권을 유기전을 제외하고 폐지한 겁니다 정조죠 백두산 전개비 많이 나옵니다 조선숙종입니다 지금 이 숙종이지만 여긴 고려숙종이에요 이건 조선숙종이고 조선은 이제 안 쓰고 고려만 제가 고려숙종이라고 썼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밑줄근 왕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조선제 22대 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러 가기 위해 만든 만안교인데요 그 옆에는 다리를 조성한 과정이 기록된 비석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 사도세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도세자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정조죠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인데 사도세자가 비극적인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 아들이 정조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럼 정조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장용영이 가장 중요하죠 군사력을 왕이 주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조선 후기 오군영이라는 중앙군이 대개 노론의 벽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용영이라는 부대를 만든 거고요 내영은 서울에 두고 외형은 수원에 둔 겁니다 화성에 둔 겁니다 집현전을 설치했다 이건 세종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집현전을 설치했다 개편했다 왜냐하면 원래도 집현전이라는 기구가 고려시대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현전을 설치하면 세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척화비를 건립한 것은 나중에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양요 있죠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 이후에 척화비라는 비를 건립해서 나는 통상을 하지 않겠다 조약을 맺지 않겠다 이런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경국대전을 반포한 것은 성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14번입니다 다음 경문이 작성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 평서대원소는 급히 경문을 띄우느니 자기 자신을 평서대원소라고 자칭 부르고 있습니다 관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들어라 관서라는 게 평안도 지역이거든요 조종에서는 관서 지역을 썩은 흙과 같이 버렸다 원문에는 분토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심지어 권세가들의 노비들도 관서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비하를 한다는 거죠 역시 원문에는 평한이라고 나옵니다 평한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는가 평안도 지역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도 많아가지고요 실제로 조던우기의 문과 합격생의 비율을 보면 1등이 한양, 서울인데 2등이 오히려 영남을 제치고 평안도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평안도 출신이라고 등용도 안하고 차별을 하고 또 평안도가 대청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또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도 가문은 집중적으로 거기를 수탈을 하고 또 수령들도 그렇죠 그리고 또 광산이 많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몰락하고 몰락하고 몰락해서 갈 데가 없어진 사람들이 평안도 지역으로 흘러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 사회에 불만 세력들도 많은 거죠 몰락 양반 홍경래가 그런 분위기를 잘 이용해서 1811년에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청천강 일대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게 1811년 순조 때 있었던 얘기죠 세도 정치 시기 그러면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한 것은 고려시대 무신 집권기고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별기군의 창설도 이것도 나중에 개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최치원의 시무 시별조도 신라 말이죠 신라 말에 진성여왕 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죠? 답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삼정의 문란을 세도 정치 시기에 찾으셔야 되죠 전세 행정이 전정, 군포 행정이 군정, 황곡에 관한 행정이 환정인데 이 삼정의 문란함이 바로 왜 나왔다? 결국은 매간매직 때문에 그래요 매간매직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일들이 횡행하다 보니 그렇게 뇌물을 바치고 지방관으로 온 자들이 자신이 바친 뇌물을 충당해야 되고요 더 많은 뇌물을 바쳐서 승진해야 되니까 삼정의 문란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세도 정치 시기의 특징입니다 15번입니다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그림은 순무영진도인데요 순무영진도라는 지도입니다 1811년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난 1811년 연도 딱 보시면 홍경래 난이 나옵니다 평안도 지명도 나왔고요 홍경래 난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순무영군이 정주성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홍경래 난과 관련돼서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볼게요 오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서 진압이 된 것은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중에서도요 1차 봉기가 아니라 2차 봉기 때 남적과 북적이 연합해서 서울 올라가다가 오금치에서 패배한 겁니다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 교수가 안엑사로 파견된 것은 이것은 1862년 임술농민 봉기죠 임술농민 봉기 그런데 임술농민 봉기가 시작이 단성민란부터 시작이 돼서 진주민란을 거쳐서 전국으로 확산되다 보니 가장 규모가 컸던 진주민란을 보통 이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진주민란이라고 하던 임술농민 봉기라고 하던 괜찮습니다 그래서 임술농민 봉기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왜냐하면 진주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났고 이것이 임술년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거든요 이괄의 난은 1624년인데요 인조 즉위에 공로를 세웠던 이괄이 농공행상에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삼수병으로 편제된 훈련 도감을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뭐죠? 훈련 도감을 설치하는 계기 이건 임진왜란 중에 설치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세도정치 시기의 수탈과 지역차별의 반발에서 일어난 반란이 바로 통경래 난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밑줄 그은 봉기 이후에 정부의 대책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타오르는 횃불 일시 이렇게 돼 있고 어디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한대요 자 유괴춘 역이 나왔고요 백낙신 역이 나왔고요 박규수 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란은 몰락 양반 유괴춘이 주도한 거고 원인은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타막이었고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파견된 관리가 안핵사 박규수였던 것이죠 자 그럼 뭐를 찾아야 돼요? 진주밀란으로부터 시작된 임술 농민 봉기를 찾아야 되죠 자 이거 해결하려고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웠을까요? 항상 물어보는 게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삼정이정청의 설치입니다 삼정이정청의 설치가 홍경래 난 당시가 아니에요 임술 농민 봉기 당시입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흑창은 고려 태조죠 이게 성종 때 의창으로 바뀐 겁니다 신의 통공은 조선 정조입니다 전민 변종도감 굉장히 많은 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신돈이 주관했던 공민왕 때가 일반적이죠 그 외에도 여러 군데 고려 시대에는 전민 변종도감이 여러 차례 설치와 폐지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돈이라는 임무를 줬으면 무조건 공민왕이라고 특정을 하셔야 돼요 됐죠? 이건 고려 시대입니다 정답은 3번 17번입니다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배론 성지라는 곳이 나왔는데요 충청북도 제천에 소재한 이 성지는 조선 정부의 탄압을 피해 숨어 들어온 무순교의 신자들이 화전을 일구며 신앙생활을 하던 곳이다 신유박해 당시 황사형은 이곳으로 피신하여 서양에 도움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했죠 그런데 이 황사형의 백서가 발각이 되는 바람에 결국은 천주교는 더 많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천주교라는 종교예요 자 보겠습니다 기관지로 만세보를 발간하였다 이건 근대사에서 나오는 건데요 만세보라는 신문을 발간한 종교는 천도교입니다 천도교가 1906년에 만세보를 발간합니다 자 만세보 천도교는 원래 동학이었어요 동학이 1905년에 천도교로 이름을 계칭을 한 겁니다 자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예언한 것은 미륵사상이기 때문에 미륵불 사상 미륵불 사상은 불교랑 관련이지 천주교랑 관계가 없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초재 초재를 거행했다 초재하면 항상 도교예요 초재 나오면 도교입니다 자 단군 숭배 사상 단군 숭배 사상 이것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높였다 단군 숭배? 그럼 여러분들 근대사에서 만들어지는 종교 중에 대종교를 꼭 기억을 하세요 나철이 만들었습니다 대종교 자 그러면 처음에 서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오죠 서양 학문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 자 과전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고요 공양왕 3년에 시행됐고 조준, 정도전 등의 건의로 실시가 됐고 또 어떤 박스가 나왔네요 그러면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된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대동법이에요 대동법은 내용이 뭐였습니까? 가후별로 토산물을 거두는 것을 토지를 기준으로 해요 쌀이나 동전, 포목으로 거두니 토산물들을 사용했던 그런 관청에서 다 부족해지잖아요 그게 그쵸 과일도 안 들어오고 뭐 또 여러 가지 수공업 제품들도 안 올라오고 약초도 안 올라오고 그쵸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을 고용해서 이 물건들을 구해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동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준이 가호해서 토지로 바뀐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농민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지주의 부담이 늘었다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관수품들을 공인을 통해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 공인들의 활동으로 조선 후기의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발달이 촉진되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인대동법과 관련이 있다 자 지계를 발급하였다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 문서인데요 지계를 발급한 것은 나중에 대한제국 시기에 광무개혁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한제국 광무개혁 대한제국의 연호가 고종 때 광무였거든요 광무 그래서 이때 양지아문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양전사업을 하고 지계아문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지계를 발급합니다 완전히 다 발급을 못했어요 중단이 됐죠 전지와 시지를 풍기에 따라 나눠준 것은 전시과라고 하는 토지제도인데 전시과는 고려시대입니다 그러면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 정답이 되겠죠 고려시대 전시과를 놓고 보면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것이고 시정전시과에서 전현직에게 관품과 인품을 고려해서 줍니다 개정전시과로 가면 인품을 빼고 관품만 고려하여 전현직 관리에게 주고요 나중에 경정전시과가 됐을 때 현직 관리에게만 줍니다 그런데 대농장이 점점 많아지면서 전시과를 운영할 수 없게 되니 개경 환도 이후에 임시로 녹과전을 지급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고려 말에 결국은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과전법 체제로 개혁이 되는데 과전법은 이제 전지만 지급합니다 시지를 주지 않고요 경기도 내에서만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주는 거고 사망을 하면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세조때 직전법으로 바뀌어서 현직 관리에게만 주고 수신전, 휴양전 등을 폐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관직에 있을 때 수탈이 심해지니 성종이 관청에서 거두어서 주겠다라고 하는 관수관급으로 갔다가 명종 때 수조권 지급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 직전법의 폐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바로 과전법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정답 4번이고요 고려랑 조선이랑 연결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9번입니다 가해 들어갈 내용으로 일치하는 것은 조던우기 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경강상인, 경강상인이 운송업에 종사합니다 한강을 무대로 뭐가 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자유롭게 활동하는 이 사상들을 정리를 하려면 일단 무역에 종사하는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개성의 송상 송방을 막 설치하죠 동네의 내상, 부산지역의 내상 이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강에서 배를 가지고 미국이나 소금을 나르는 경강상인 경강상인은 선박을 건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루터나 포구에 있는 객주와 여각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난정권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서울 인근에서 난전들도 성행을 합니다 종로, 이현, 실패 같은 곳에서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유롭게 장사하는 상인들이 되고요 여기에 공인들의 활동도 있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지 또는 아닌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상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인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시가 전국적으로 열리는 건 당연히 맞죠 왜냐? 장시는 15세기 후반에 전라도 지역부터 이미 생겼고요 16세기가 되면 전국화되다가 18세기에 이르면 거의 1천여 개 소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의 장시는 상설시장화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부상들 보부상단을 조직하기도 하죠 엄청 많아집니다 그런데 병란도는 고려잖아요 예성강하고의 병란도는 고려의 무역항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0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 국립고공박물관 미국에서 귀한 조선시대 과학기구 해시계 해시계 해시계가 뭘까요? 해시계 어떤 기구야? 하니까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동지나 하지와 같은 절기도 할 수 있어 해시계 뭡니까? 앙부일구 아니에요? 앙부일구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자격루는 우리가 물시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혼천위는 천체를 관측하는 거고 치국위는 강우량을 측정하는 거니까 대체로 다 세종 때 만들어진 과학기술품은 맞는데 이거는 강우량을 측정해야 되고 이건 천체를 관측하는 것이고 물시계니까 해시계는 앙부일구밖에 없다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인데요 글쎄요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면 벌써 성균관이 나오지 않을까요? 선발 인원이 이렇고요 속과에 합격한 생원진사가 일단 자격이 있고요 원점이라 그래서 원점은 아침 저녁 식당에서 점을 찍어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 이 원점이 300점이 돼야 관시라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얘기죠 웬만하면 기숙을 해라 원래 기숙인데 기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성균관 간단한 문제입니다 됐죠? 정답은 2번입니다 조선의 관립교육기관이 위계상으로 보면 제일 위에 최고 교육기관이 성균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약간 중동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서울에 사부학당이 있어요 서울은 행정구역이 5부거든요 동부, 서부, 남부, 중부, 북부인데 북부에는 학당이 없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 중부에 있어서 사부학당이고 지방에는 부, 군, 현의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 그런데 사부학당과 향교가 레벨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중앙에 양반증의 자제들은 원래 사부학당이 좀 많겠죠 물론 사부학당이나 향교는 입학 자격은 8세 이상의 양인 이상이면 모두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서는 좀 초등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국가가 운영하지 않고 그냥 서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중계에 서원들이 생겨나죠 서원들은 약간 사부학당이나 향교와 같은 비슷한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사립이죠 그런데 유경공원은 많이 나오긴 하는데 1886년에 세워진 학교고요 정부가 최초의 관립교육기관으로 근대식으로 만든 관립교육기관으로 만든 건데 여기는 현직 관리들하고 양반증 자제들만 입학 대상입니다 사부학당은 제가 말씀드렸던 향교 지방에 있고 사부학당은 서울에 있는 겁니다 중등교육기관이다 됐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을 물어봤어요 자 보니까 여러분은 현재 초등학교에 유소한 조선시대에 무엇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천자문, 동몽선습, 소학 등을 배웠다 가장 초등교육기관은 뭡니까? 훈장님 딱 앉아서 하늘천 땅지 거무련 누루황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서당이에요 서당은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7, 8살짜리 아이도 있고요 한 14살, 15살, 17살 이런 애들이 모여서 앉아 있어요 다 훈장님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정답 1번이죠 그럼 태학은 뭐예요? 고구려 소수림학 때 설치된 중앙교육기관이고요 성융관은 조순의 최고 학부고요 주자감은 어디 있었죠? 주자감은 발해에 있었습니다 발해에 국립교육기관이 주자감 그러니까 고려는 국자감 발해는 주자감 통일신라는 국학 그렇죠? 조선은 성균관 이게 최고 학부예요 최고 학부 23번입니다 밑줄근 역법서 역법서 나왔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역법서 쫙 해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당나라 거 선명력 쓰다가 고려 후기에 원해 수시력 쓰다가 명나라 대통령도 쓰다가 세종이 7.3 만들고 조선 후기에 청에서 시헌력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서훈관에서 일식을 예보했는데 어찌 일각의 시간차가 나는 것인가 중국의 역법을 사용하다 보니 차이가 있어앁니다 라고 세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세종 때 우리 실정에 맞는 걸 만들어라 역법서를 그러면 뭐가 됩니까? 7종선이 되어야죠 그런데 이 서훈관이라는 기구가 천문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서훈관이 나온 거고 원래 고려 말부터 서훈관 원래는 사천대였는데 고려 후기에 서훈관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서훈관이 나중에 물론 조선 세조 때는 또 이름이 또 바뀌어요 또 관상감이라고 또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중국의 역법을 아직 쓰고 있었는데 안 맞다 그러니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어라 그게 바로 칠정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칠정산 내 편, 외 편 이걸 찾아주시면 되고요 농사직선은 세종 때 나온 농서죠 농부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만든 것이고 금양잠록은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쓴 거죠 강희맹이 퇴직하고 나도 손수, 농사를 지으면서 쓴 건데 이 사람이 금양 지금의 시흥시일 때 살았던 거예요 이 책이 나온 것은 성종 시기로 보면 됩니다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 나온 거긴 한데 윤리의제서에 해당이 되죠 충신과 효자와 연려의 행적을 글과 그림으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4번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폐에서 옳게 고르면 했습니다 내수사 및 각 궁방, 중앙관서의 노비안을 소각하여 공로비 6만여 명을 양민으로 삼으라는 전하의 명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수사와 각 궁방, 중앙관서의 노비니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왕실과 중앙관청의 공로비 6만여 명을 해방하는 것 그렇죠? 그럼 이게 1801년에 순조때 이루어진 공로비 해방 조치를 말하는 것이죠 연폐에서 고른다면 정답이 마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그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이 1886년 고종 때 노비 세습제가 폐지되고 1894년 가보기역으로 공사 노비제도 전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됐죠? 2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유산 이 궁궐은 조선시대의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고 불립니다 일제의 동물원과 식물원이 설치되어 한때는 그 원래 모습을 잃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궁궐에서 조선왕실의 숨결을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만약에 경복궁이 여기에 딱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이제 경복궁이에요 궁궐이 건물이 많으니까 건물 하나만 그려서는 안되고 여기가 경복궁의 분포다 여기가 경복궁이 분포하고 있는 궁갈이다 그러면 동쪽에 있죠 동쪽에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 이렇게 두 개가 그러면 이제 창경궁하고 창덕궁이 붙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또 뭐가 있어요? 이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우리가 이제 덕수궁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경운궁이었죠 뭐 이런 궁궐들이 있는 겁니다 경의궁도 있고 등등 한데 자 그래서 경복궁을 북궐이라고 하고요 동쪽에 있다 그러면 창덕궁과 창경궁이 붙어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창덕궁과 붙어있다 함께 동걸로 불렸다 그랬고 일제강정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창경원으로 불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초등학생 특히 소풍 갈 때 창경원을 가요 거기면 이제 동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식물원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건 뭐라 그럴까 궁궐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유원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궁궐로 복원을 한 거죠 이해되세요? 참 이건 만행이에요 만행 이런 건 정말 만행이에요 남의 궁궐을 이렇게 만드는 건 만행이죠 그래서 창경궁을 찾으면 되죠 창경궁 원래 성종의 형이었던 월산대군이 왕이 못 되고 동생 성종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월산대군의 집이 좀 괜찮았었나 봐요 그래서 선조가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니 궁궐은 다 불에 탔어요 머물만한 곳이 없어서 월산대군의 집이었던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머물면 행궁이라고 하니까 그 월산대군의 사저를 정능동 행궁이라고 불렀어요 광해군이 여기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창덕궁을 다시 중권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정능동 행궁에 정식 궁호를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경운궁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경운궁이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까지도 경운궁이었어요 아간파천 이후에 고정께서 돌아오셨을 때도 경운궁으로 항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고정께서 1907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퇴를 당하면서 순종황제가 지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정은 계속 경운궁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인 순종황제께서 아버지 만수무강 하시라고 목숨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모를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덕수궁이 된 것이죠 덕수궁 창경궁은 원래 세종 때 수강궁이었어요 수강궁이 창경궁으로 성종 때 이렇게 계층이 된 겁니다 하나 빠진 게 뭐죠? 경복궁, 경의궁, 그 다음에 덕수궁, 창경궁 그러면 이제 창덕궁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창덕궁은 태종 때 창건했습니다 임지들한테 불에 탄 것을 광해군이 중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궁궐 중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궁궐은 창덕궁입니다 26번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오른 것은 가상현실 체험으로 만나는 조선의 해와 특별전인데 이 작품은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그림으로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이상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안견이 그렸죠 안견이 그린 건 몽유도원도입니다 하나는 지금 고사관수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고 조선 전기 그림은 항상 고사관수도 아니면 몽유도원도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답은 쉽게 4번으로 찾을 수 있고요 무동도는 김웅도의 그림이고 풍속하죠 인왕재색도는 진경산소입니다 역시 조선 후기 정선이 그린 거고요 세안도도 역시 조선 후기에 추사 김정이가 그린 거죠 정답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패턴으로 나와요 27번입니다 밑줄근 개혁안의 내용으로 오른 것 이곳은 유영원이 학문 연구와 저술에 힘썼던 전라북도 부안군 우반동의 반개서당입니다 그는 이곳에 머물면서 다양한 개혁안을 담은 반개수록을 저술하였습니다 유영원에 관해서 찾아야 되겠는데 유영원이 뭘 주장했을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균전론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 1번 바로 나오네요 균전제 또는 균전론 자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토지를 분배하자? 이건 아니에요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고 똑같이 성인 남성에게 2개월씩 분배하자고 하는 균전론은 그런 중상학파 실학자 중에 홍대용이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유영원은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라는 균전제를 주장했다 정답 1번이고요 정의결사는 무신직권계 최씨 무신직권계의 진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진울 물론 진울이 최씨 무신직권계 활동을 하지만 활동 자체는 그 전부터 있어서 정의결사 즉 수원사 결사를 제창한 것은 최충원 이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냥 무신직권계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씨 정권에 살짝 걸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심, 요새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무신직권기 훈련, 도감을 창설한 것은 조선선조 때 임진왜란 중이죠 전민변정도감 참 많이 나오는데 전민변정도감은 고려시대에 여러 번 있었다고 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신돈이라는 인물이 주관했을 때는 공민왕입니다 어쨌든 유영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28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 이 그림은 평양도의 일부로 판소리 공연 모습을 담고 있대요 판소리 등이 유행했던 조선 후기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입니다 그러면 서민문화라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 서민들의 경제력이 좀 많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향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력의 발전이 문화의 서민문화라고 하는 장르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판소리도 있고 탈춘 공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한글 소설도 있을 수 있고 사설 시조도 있을 수 있고 풍속화 같은 것들이 유행하기도 하고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민화가 유행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설 때문에 전기수들이 출연하기도 하고 맞습니까? 등등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서민문화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탈춘 공연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 뭐가 또 나와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사설 시조 나오죠 풍속화 나오죠 한글 소설 나오죠 그러면 청하백자는 이게 왜 서민문화에 들어가냐면 원래 이거는 양반층들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약간 고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점점점점 보급이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도 조던 후기에 청하백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청하백자도 이제 백성들이 사용할 만큼 많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문으로 쓰는 작품들 자 작자는 양반이지만 박지원이나 정약용의 작품들이 한문으로 적긴 하지만 시대의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한문이지만 한문 작품이지만 박지원의 소설이나 정약용의 한시 같은 경우도 여기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인층이 만드는 시사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시켜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한 것은 원간섭기잖아요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원간섭기였고 이거를 폐지하는 즉 몽골풍을 폐지하는 사람이 공민왕이거든요 그래서 1번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은 후기에 나타나는 문화적 장르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29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이 작품은 가가 북경에 갔을 때 우정을 나눈 청의 화가 나빙이 선물한 것입니다 가는 4차례나 연행길에 올라 청의 지식인과 교유하였고 청의 제도와 문물을 소개한 북학의를 저술하였습니다 청나라에 연행을 좀 갔다 연행을 좀 많이 갔죠 이분은 연행을 갔다 이러면 대체로 실학자 중에 홍대용을 묻거나 박재가를 물을 텐데 4번이나 갔고 북학의를 저술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렇죠? 홍대용이라면 의산문답 같은 걸 물어봤을 겁니다 북한의 박재가 맞죠? 박재가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성호이익은 중농학파 실학자죠 성호사설, 곽우록 이분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한전제를 주장해요 한전제를 주장하는데 이분이 영업전 주장하는 그 한전제가 있고 한전제가 원래 박지원의 한전제도 있어요 그런데 박지원의 한전제는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자는 거거든요 좀 달라요 추사 김정희고 유성룡은 우리 징비록도 썼고 이분이 임진왜란 당시에 기록을 남겨놓은 게 징비록이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의 창설 같은 걸 권의했던 분입니다 답은 박재가가 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작품으로 오른 것은 조던우기 풍속화가 해원 신륜복입니다 신륜복 화면을 터치하면 다른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륜복의 작품을 찾아야 되겠네요 봅시다 고사관 수도는 뭐라 그랬어요? 조선 전기의 그림이라 그랬죠? 강희안이 그린 거고요 금강전도는 조선 후기긴 한데 진경산소화입니다 겸재정선 정선의 진경산소화 금강전도 아니면 인왕재색도를 묻는다 그랬습니다 대장간 그림 이것도 단원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김홍도가 풍속화를 참 많이 그리죠 월하정인 이게 바로 신륜복의 그림이죠 미인도 월하정인 단호 풍정 몽유도원도도 역시 조선 전기의 그림이죠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이상세계를 안견이 그린 겁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가해당하는 작품으로 오른 것은? 조선 후기 미술 작품인 가에 대해 살려줄래 하니까 국보 제 180호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책을 보내준 제자 이상적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그렸어 제가 감동적인 사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받고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정말 제가 오열을 한다니까요 너무 고마워서 스승이 자기를 그렇게 알아준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아주 그냥 궁백한 상황에 있는데 정말 연락하던 사람들 다 끊어줬어요 추사가 제주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귀향생활을 했어요 원래 조선의 천재 아닙니까? 천재 박지원이 박재가를 알아봤고 박재가가 추사를 알아본 거예요 대단한 천재라고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안 풀려요 제주도에서 굉장히 10여 년간 귀향생활하고 풀리고 서굴하는데 또 한경도로 유배생활하고 이 사람 인생 진짜 안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그런 그냥 그냥 황량한 집으로 그려놨는데 이 자기 제자를 소나무로 딱 그려놓으니까 이 제자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스승이 자기를 알아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세안도를 찾으면 되겠죠 세안도 정답은 2번입니다 몽요도원도 안견이 그린 것이고 인왕재석도 정선이 그린 것이고 영통동구도는 서양식 화법 항상 원금법 이런 거 물어볼 텐데 누구예요? 역시 조선 후기의 화가 중에 강세황입니다 자 고석한 수도 강이안이 그린 그림입니다 정답은 2번 32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일 회화 특별전인데 17세기 이후에 한국과 일본에 나타난 회화의 새로운 경향을 엿볼 수 있는 특별전을 마련했대요 자 일본의 우키요에라고 하는 이게 일본의 민화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조선의 민화에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럼 조선의 민화면 대개 까치도를 그리거나 호랑이도를 그리거나 또는 문자도라 그래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는 어떤 또는 잘 따라야 하는 뭐 효라는 글자 그죠? 뭐 충이라는 글자 이런 글자를 그림처럼 그려놓는 그런 것들 작자 미상입니다 이게 공간장식용으로 많이 그리는 건데 자 민화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1번 그러면 자 이거는 뭐죠? 이제 이름 안 줬어요 그쵸? 그럼 이거 뭐예요? 고사 관수도 조선 전기의 강의안이 그린 겁니다 자 3번이 좀 어렵죠 관음보살을 그린 건데요 수월 관음도라고 고려 후기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관음보살도 중에서 이거 말고 양류 관음도라고 양류 관음도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일본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해허라는 승려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뭐 그것도 있지만 소월 관음도 거의 후기고 4번은 씨름도인데 고구려 고분 중에서 각저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씨름도인데요 각저라는 말이 다리 각자에다가 저 자가 엇갈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씨름하니까 사빠 잡고 다리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덤이 누구 무덤인지 모르는데 다리를 걸고 넘어지는 씨름의 그림이 있으니까 이 무덤을 각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입니다 몽유도원도 자 몽유도원도는 안견이 그린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던시대의 문제들을 쭉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를 우리가 하긴 했고요 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복습하셔서 여러분들 기억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단순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잊지 않고 내가 유지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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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